양심 구현, 보리심 구현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참나각성, 양심각성 하는 이유가 뭐죠? 구현하려고 포괄해서 말하면 양심의 구현 일이 있건 없건 항상 24시간 양심을 구현하자 이거죠 몰겐자, 몰라 괜찮아 자명, 접속인가 맡김 참나각성, 양심성찰, 호흡수량 실천지침 14조, 홍범 14조 이게 지금 우리 합당의 대표 가르침인데 이게 K철학의 핵심이에요 K철학의 핵심 K철학에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지금 천부경, 삼밀신고, 참재기경 다 옛날 거고요 지금 K철학이 뭔데요? 몰겐자고요 접속인가 맡김이고요 카수바경, 카르만을 수용하고 바라밀로 경영하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즐기시는 게 K철학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이 철학이 K철학이에요 양심 철학이에요 양심 철학 양심 철학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리심 철학인데요 양심 철학이에요 양심을 구현하자 보리심을 구현하자 기독교식으로 성령을 구현하자 소크라테스 진선미의 다이몬의 뜻을 구현하자 진선미의 가르침을 구현하자 이제 K철학이 인류에게 퍼질 거니까 지구 철학이죠 자, 외계인들한테 당당하게 우리 밝힙시다 지구엔 철학이 있다 외계인이 뭐냐 몰겐자, 은금을, 카수바경 14조, 끝 접속인가 맡김 이건 쿠키다 끝 칸철학, K철학 뭐 더 있어요 K양심 보여주자고요 전 인류의 양심 철학이 될 겁니다 뭐랄까요 조선시대 자, 여러분 조선시대 나라는 국가적으로 못 살았어요 그때 서양이나 일본 어디 봐도요 중국 봐도 물자가 우리보다 풍부했습니다 우리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 힘든 와중에 또 양반 사대부들이 착취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업, 공업은 억압하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지금도 욕먹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 우리가 지켰던 게 뭘까요 인위의지요 500년간 지켜온 게 인위의지입니다 이게 K철학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인위의지 자 두 조선이 다 조선입니다 여러분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조선이에요 조선 옛날 조선이란 거죠 조선이에요 조선의 핵심 철학이 뭐였죠 홍의인간 그럼 최근에 조선의 핵심 철학은요 인위의지 홍의인간이 인위의지예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인위의지가 양심이죠 한 덩어리로 홍의인간은요 널리 남을 이롭게 하자 양심이요 양심을 온 누리에다 퍼트리자가 그래서 온 누리를 빛으로 교화하자 광화문의 뜻이 온 누리를 빛으로 교화하자죠 이게 대학의 나부터 내가 지혜를 개발해서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혜를 이루고 내가 뜻을 올바로 세우고 내 마음을 바로잡은 다음에 내 몸가짐을 바로잡고 내 가정, 내 나라 그리고 온 우주 평천하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이걸 나누겠다는 이 양심을 이게 군자의 이상이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 선비 선비는 우리말입니다 우리 선비들의 이상이었고 그게 고조선이나 최근 근래 조선이나 같은 것 홍의인간과 이니에지만을 끝까지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철학 이게 조선철학이에요 이게 K철학의 핵심이고 이걸 로견에서 현대적으로 제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14조예요 14조 양심 우리 양심의 소리를 대변해서 양심의 보편 법칙을 적어본 게 14조입니다 이거 24조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게 지금 참나각성 양심성찰 호흡수련입니다 이게 예전 환웅 조선 때 나온 환웅 때 나온 같아요 지감조식 금촉하자는 거나 같은 겁니다 다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동학에서 시천주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만나서 시천주 조화정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자 시천주 조화정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 같은 소리예요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은 일관되게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고 이 하느님이 나의 참나여 이 참나 하느님의 뜻이 뭐냐 이니에지를 이 땅의 지상에 구현하라는 거고 이니에지를 구현하라 이니에지를 구현하라는 게 다른 말로 홍익인간하랍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난만 이롭게 하라고 안 돼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우리 선비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선비들의 가오 아시죠 위정척사파 지금 비웃지만요 위정척사파가요 지킨 겁니다 양심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겁니다 돈 권력 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양심 지키겠다 어때요 이 정신이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요 양심을 끝까지 구현하겠다 이니에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선비들이 또 잘잘못 따지면 많죠 하지만 이 정신 자체 이 정신 자체는 우리가 지켜가자고 이게 K양심의 본질입니다 지금 K양심 뭐라고 알고 계세요 K양심 핸드폰 놓고 가는 거 핸드폰 거기 놓는 게 K양심 같아요 CCTV가 있으니까 놓죠 놓고 가요 CCTV 없는데 놓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게 K양심일까요 자전거는 왜 훔칠까요 CCTV가 있는데 훔칠까요 자전거를 K양심은요 인의예지입니다 양심 51%입니다 욕심 내 사리사역보다 모두를 위하는 인류를 위하는 양심 목숨 걸겠다는 양심 지키겠다는 이게 K양심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안타까운 게 여러분 K양심을 핸드폰에서 찾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칸민국이고 지금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제발 지금 우리가 중국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자기 또 감당 안 되는 북한 요즘 대만까지 또 치고 나오고 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 껴가지고 하루하루 지금 국민들 뭐 지금 근심 걱정 많으실 걸 압니다만 오늘 꼭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500년간 K양심 지켜온 나라고 그 이전부터 홍익인간의 양심의 그 서막을 전 인류 양심의 서막을 연 나라고요 1년 전 1만 년 전으로 전 추정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 인연 자체가 이 몽골족의 이 홍익인간 이념 백두산족의 홍익인간 이념이 전세계 어떤 대승자비 사상보다 먼저 출현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 큰 토대에 의해서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기독교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토대가 DNA가 홍익인간이라 모든 종교들이 여기 와서 잘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그거 명심하시고 K양심을 작게 보지 마세요 양심시대의 서막을 연 개벽시대의 가르침이 홍익인간이었어요 그게 곰호랑이 수준의 금수를 사람 만드는 사람 만드는 극 울림이 그거였어요 홍익인간 하자 딸각발이 선비정신 잘 아시죠 이런 거 양심 정주국 대카민국이다 자부심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웃긴 게 K양심 주장하는 분들이요 K양심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행보에 대해서는요 막 탄핵하자 이 나라는 망했다 이 나라를 포기하거나 이 나라를 지금 부정하는 경지에 가더라고요 K양심으로 왜 안 믿으시죠 지금 K양심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점에 K양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치안 좋다 한국 좋죠 중요하죠 그런 거 K양심 중요하죠 중국이요 우리보다 훨씬 CCTV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CCTV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러면 그게 양심인가요 진짜 양심은요 인위의지 사랑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식민지 시절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줄 때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기를 바랬던 게 뭐죠 3.1운동 우리가 뭐 믿고 한 줄 아세요 3.1운동 파리강화회의에 글 보낼 때 뭐 믿고 다른 나라들도 양심 있을 줄 알고 양심 있으면 우리나라 좀 돌아봐달라고 양심에 호소했어요 양심 선언문들이에요 독립선언문이라는 건 양심 선언문이에요 파리강화회의 때 보낸 글도 양심 호소문이에요 양심을 호소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나라 뺏겼을 때 양심 호소했어요 다른 나라도 양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물론 양심은 우리가 제일 잘 지킨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요 선비 하지만 아무리 금수 같은 나라라도 이 정도 양심은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이면 사람이면 이 정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호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도와주길 바라면 나라 뺏겼는데 무도한 강도 나라한테 나라 뺏겼는데 이거 다른 나라들 양심은 괜찮냐 이러고 세계 평화가 오겠느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볼 때 내 외교 정책과는 뜻이 다를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한테 한 소리하고 중국에다가도 무도한 이 평화시대 무도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소리한 게요 이게 K양심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날릴 수 있는 게 K양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라 망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게 얼마인데 떠들고 계시면요 당연히 그거는 중요한 얘기고요 그런 비판은 계속하세요 경제적인 비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비판도 우리는 왜 국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비판도 우리 국가는 항상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뭘 손해보는지 알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보다 양심이 모든 판단에 더 주가 된다고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 세계에 대해서 이건 무도한 짓이다 이건 약자를 돕겠다고 우리가 선언한 거 있죠 두고두고 우리 대한민국한테 대한민국이 대칸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다 최고의 그런 공덕들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본 만큼 더 큰 공덕을 가져올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대만이나 지금 더 강대국들한테 전쟁 위협을 받고 있거나 전쟁 상황에 지금 있는 나라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못 보낼 거면요 K양심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딴 게 양심이 아니에요 왜 양심 51%로 그거 말을 못 해요 이해 되십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 등쳐먹었어요 다른 나라 등쳐먹고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계속 등쳐먹잖아요 지금 반도체 또 등쳐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 생각에도 우리 등쳐먹을 거 걱정되죠 중국 생각에도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 얼마나 또 뺏어먹고 나쁜 짓 많이 했나요 북한은요 우리가 또 도와줬더니 그걸로 핵 개발했죠 러시아는요 자 이렇게 다 겁나죠 순수하게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 속으로 또 어떤 이상한 꼼수를 두고 있을지 알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적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한테 욕심 부려가지고 사기치는 나라로 갑질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비쳤을까요 소소하게는 대한민국 국민도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쳐먹어서 그런 이미지 지금 갖고 있나요 이게 우리 자산입니다 이게 K양심이에요 우리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했고요 우리나라가 당해서 싫은 일 다른 나라한테 안 했고 우리나라라면 반드시 원했을 거 다른 나라한테 해줬다고요 제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걸로 손해를 본 게 얼마인데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손해는 손해고요 얻은 게 엄청 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양심을 따름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양심 국가예요 강대국 중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다 사기치고 있지 중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하겠어요 겁나서 기업 다 뺏기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업가들 나갔다가 공산당의 행포 그 하나에 다 그냥 날려버리고 들어왔는데 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강대국입니다 쫄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운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강대국이라 지금 우리나라 강국이라니까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도 강국이라니까요 강국인데 사기를 안 치고 있다고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자부심 안 생기세요 이게 대칸민국이고 이게 국격이고요 우리 손해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 식민지 시절 생각한다면 티베시나 위구르나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나 지금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대만을 위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양심을 들먹여요 앞으로 제가 장담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든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양심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양심으로 전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게 대칸민국의 국격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양심이 없나요 K양심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 말도 못해요 우리만이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요 우리만이 양심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양심을 전 세계가 믿는다니까요 중국이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미국이 양심 얘기하면 믿어요 지금 안 믿어요 러시아가 얘기하면 믿어요 일본이 양심 얘기할 그 계제가 돼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린 다른 나라 침략한 적도 없고 등쳐먹지 않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려면요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한 나라는요 그만큼의 반드시 그 공덕이 쌓여서 그 국격이 생기고요 나중에 두고두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 발언권이 먹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양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먹히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평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한 건지 아시죠 나라 사이에서 이런 평판을 얻는다는 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운이 좋다니까요 제가 늘리게 되면 국운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우리가 무도한 짓 하고 여기까지 왔나요 국민들 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이 왜 강대국이라는 걸 자꾸 무시하세요 우리가 강대국이란 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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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득처먹지 않고 5천만 인구의 전 세계 10위권 대국이 됐는데 이러니까 국운이 좋지 나쁜 짓 했는데 국운이 좋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 온 것에 결과물로 국운이 좋은 거죠 금 이렇게 잘 모으는 나라 있어요 양심이 없는데 금이 뭐예요 세계 군사력 6위 문화 파급력 1위 이게 강대국이 아니면 뭐예요 경제력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해서 그렇지 얼마나 강한데요 어차피 여러분 러시아나 중국 우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급들이 많아요 러시아여 어차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소리 좀 쳐도 돼요 앞으로 지금 반도체건 배터리건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비급들이 많아서요 다 우리나라 지금 제품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삼성 SK 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 또 앞으로요 에너지는요 어차피 지금 뭐 다른 에너지는 어차피 원자력 상대가 안 되잖아요 탈원전을 주장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전세계적으로 대안으로 보는 게 핵 분열이 지금 원자력이라면 핵융합 기술이 있거든요 핵융합 기술에서도 대한민국이 현재 선진국입니다 핵융합 기술도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인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서도 대한민국이 선봉이 있어요 방사능 이런 문제에서 극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주적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 분야가 핵융합이거든요 어차피 다른 에너지로는 원자력 못 이겨요 지금 원자력이 오히려 친환경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핵융합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치고 나가니까 응원해 주세요 바닷물 바닷물 40리터에서 중수소 1g 얻는데 중수소 1g이요 전문가 말씀이 석탄 40톤 석유 8톤에 맞먹는데요 바닷물에서 이걸 끌어낼 수 있어요 무한대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무한대 에너지 인류는 완전히 또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계속 물질문명도 계속 치고 나가니까 과학자들 우리 홍익학당 양덕 분들 중에 과학자들 많이 나오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철학은 인간이면 그냥 하는 게 철학이고요 철학은 본업이에요 과학은 또 우리 부업으로 해주셔야죠 과학 부업으로 과학 좀 많이 합시다 저는 그걸 주장해요 본업으로 철학하고 부업으로 과학 합시다 그래서 인류 뭔가 성과를 내는 분야가 과학이잖아요 물질문명의 변화를 일으켜서 인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게 과학이죠 우리 모두 다 과학하자고는 못하겠지만 과학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철학은 본업 과학은 부업 어떠세요 우리 기업들도 응원합니다 잘 버티고 계세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쓰레기 같은 소시오패스 정치인들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기업인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더 자명하게 더 양심 강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기업도 더 양심적으로 윤리경영 정도경영 다 잘 아시잖아요 양심경영을 해가면서 더 수준 높은 경제활동을 통해 인류를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 양덕 땡기죠 이 정도는 일단 저희는 세계정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양심 문화로 세계정복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으로도 세계정복 해야겠죠 과학력으로도 과학 없이 철학만 갈 수가 없어요 인류 삶이란 게 과학과 철학의 콜라보입니다 중국 수출 손해보니까 친중해야 한다고 한다면 양심이란 경제 중에 경제 택한 거죠 이건 이것대로 이것대로 또 얻는 게 있겠지만 이왕에 지금 우리가 양심을 선언했는데 양심 선언한 거 가지고 우리가 타박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왕에 선언했잖아요 국가가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양심적인 선언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우리 밀고 가야 된다니까요 한밀 동맹으로 대만 지원하는 것은 참 양심적인 일인데 후쿠시마 박류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찐찜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욕하세요 저는 후쿠시마 일본이 저 짓거리 하는 거는 욕먹을 짓거리지 절대 비양심적인 짓거리죠 욕하세요 그건 그거고 또 큰 그림은 큰 그림이고 이거죠 같이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먼저 누리시는 분들이 지금 꿀 빠시는 거예요 먼저 누리세요 먼저 누리시는 분들이 남는 겁니다 중국은 근데 제가 안타깝은 이거예요 중국이 지금요 이 우리나라 쪽에 해안가에 쫙 원전 짓고 오영수 신나게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자 제가 위선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이겁니다 한쪽만 편향되게 까는 거 같이 깝시다 같이 깔자고요 일본도 까고 중국도 까고 또 중국에다가는 이래요 중국한테 중국 까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은 걸 일본하고는 경제 안 해요 일본하고는 우리가 중국이 좀 막히면요 일본하고 또 뚫어가는 거고요 중국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중국은요 중국은 단계별로 전쟁 준비를 하기 대만과 전쟁 준비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대만과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자립을 추구해왔고요 즉 우리나라와도 점점 선을 끊어가고 있었어요 어차피 왜 우리와는 한미일 동맹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다 준비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차피 중국과의 관계는요 경제적 관계는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 침공을 2025년 2027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대선 끝나고 분명히 뭔가 미국 대선의 흐름을 봐가면서 중국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는요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좀만 더 잘했으면 있다는 생각은요 정말 이런 중국 상황에 대해서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거나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위해 미국 의전도를 낮추려고 달러 팔고 지금 금 모으고 있어요 최고로 금을 많이 모으고 있대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가 중국 화나게 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건요 그게 지금 간첩입니까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할 얘기예요 이게 공산당 100년 계획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겁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무서운 게 여러분 중국은 북한을 북한 먹을 매뉴얼도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을 어떤 식으로 먹고 어떻게 정복하겠다 다 있습니다 중국 북한 다 하면 우리나라예요 중국과 친해지자는 분들은요 전 의심스러운 게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한자리 하기로 약속 받으신 분들인지 궁금해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고 거기 붙어가지고 중국은 지금 북한 먹을 계획도 다 다 짜놓고 그것도 100년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북한도 중국에게 계속 삐딱선 타는 겁니다 중국이 하자는 대로 다 뭐 안 해주는 거예요 북한도 안 해줘요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나라가요 예전같이 찌질한 나라면 요즘 누가 떠드는 것처럼 조용히 중립이니 하면서 조용히 버틸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큰 착각하시는 게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요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왕 입장을 정한 김에 여기서 우리도 명분과 신리를 다 얻을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와서 막 이상한 이러지 말았어야 됐다 이미 망했다 이딴 얘기들 듣지 마시고요 저희는 세계정복을 꿈꾸는 대칸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찌질한 생각들에 빠져 계세요 북한도 꺼리는 나라를 왜 거기에 거기에 아부하고 있냐고요 중국말 해가면서 아부하고 있냐고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좀 지킵시다 KK 붙이지만 말고 자기를 유리할 때는 K잘도 붙이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만년계획이 있습니다 5만 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게 5만 년 갈 계획 같지 않으세요? 양심으로 밀고 나가는 건요 전 세계가 나중에 거부 못합니다 양심인데 어떻게 거부해요 물론 우리가 그만한 군사력 과학력을 확보해 가면서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 지금부터 1만 년 잡고 가자고요 5만 년 잡고 가자고요 양심 세상 인류가 양심 모르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심 생태계에 전 인류가 살 수 있게 5만 년 준비하자고요 이거 뭐 돼요? 이거 하려고 보살이 온 거지 보살이 온 거지 보살이 온 거지 왜 왔어요? 도대체 이 땅이 양심 생태계 홍익 생태계 만들려고 온 거 아닌가요? 양심으로 밀고 나가는 이 계획은 하늘이 빌드업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늘과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도 하늘이 우리를 초궁정으로 끌고 나가줘요 뭘 걱정해요 역대 모든 성인들이 했던 그 사업이고 그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요 1만 년 5만 년 밀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이 땅의 양심이 강하게 펼쳐지고 온갖 탐진치로 인한 전쟁 그런 지옥구에서 헤매는 인류를 건져서 정포세계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년 양심 프로젝트 선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은 선생님께서 우리 레전드 도인이신 최수은 선생님께서 5만 년 갈 때로다 했어요 때로다 때로다 5만 년 갈 때로다 다시 없는 때로다 만세 장부가 만세 장부가 그렇죠 큰 힘을 쓸 때입니다 학당이 왜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을까요 하필 그렇죠 최선을 다해보죠 아까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칸민국이 K양심을 외치려면요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요 저 나라는 저 나라는 저 나라는 이런 그런 사리사역보다는 정말 다른 나라한테 사기치고 갑질하고 등쳐묻기보다는 정말 약자를 응원해주고 자기들이 약자였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고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우리 누군가가 우리한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줬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죠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놈들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식민지에서 당하고 있을 때 응원이라도 해줘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국가적 입장을 손해를 각오하고까지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게요 그리고 다른 다른 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는 차마 못하는데 저 나라 얼마나 너희가 진짜 K양심 아니 그냥 너희가 양심해라 양심 너희 거다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건 카수바경 우리가 이미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과거에 잘 잘못 따지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이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왕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더 자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죠 이 길로 가야죠 지금요 그 위선자들이 하는 그 유튜브 보세요 신났어요 우리 나라 망한다고 중국한테 밑보였지롱 중국한테 크게 당할 거지롱 러시아한테 당할 거지롱 망해봐라 이것들하고 하는 것들이 암세포지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신났다고요 저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의 잘못된 걸 그렇게 깔 정력이면 다른 정권도 까고 그리고 나아갈 현재 지금 정부가 검찰 독재라고 그랬죠 야당 야당이요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만든 법들이요 국민들 모르게 만든 법들이 다 지들 유리한 것만 만들고 있어요 국민을 위한 걸 만들지 않고 사리사역을 위해서 법을 함부로 만들고 있는 거는 괜찮고 검찰이 하는 것들은 다 검찰 독재고 같이 얘기하자고요 항상 같이 까자고요 입법 독재 검찰 독재 같이 까자고요 지들은 한국인 아닌 것처럼 남의 나라 까듯이 신나서 까고 있다고요 팝콘 가게요 신나가지고 깔 거 생겼으니까 신났다고 이런 위선자들이 함부로 떠들 수 없는 양심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법 맞는지 다 까봐야 돼요 이것들이 무슨 법을 다 지금 당대표 지킬 법을 만들고 있고 코인 가지고 지금 법 법 행위 걸린 애들은 코인법 만들고 있고 돌아버리겠습니다 같이 까자고요 저는 하나만 까자는 게 같이 까자고요 같이 까자고요 한쪽만 까는 애들은 수상하다는 겁니다 위선자일 확률이 높다 지켜보세요 다 보입니다 사리사역으로 말을 하는지 대화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 대칸민국이 바로 서려면 K양심이 뼈대가 돼야 됩니다 양심 강국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전 세계의 양심 강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와 있다고 봐도 돼요 지금 다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나라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여기서 명분 있고 자명한 길을 선택하는 거는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나중에 우리 가는 길에 큰 공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양심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욕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욕심 경제적 손익을 따져봐도 손해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하고 거래 안 하고 다른 나라도 버틸 수 없다니까요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적절하게 또 타협하면 된다니까요 나라 망할 것처럼 지금 떠들지 말고 명분도 쌓으면서 신리도 챙길 수 있다니까요 그 길을 찾아가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 머리 좋은 분들이 왜 지금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주눅들어 계시냐고요 힘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 좀 더 크게 하는 겁니다 힘내시라고 하느님이 보호와사 대칸 사람 대칸으로 길이 보존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도 공덕을 빌드업 해가야죠 공산당 100년 계획 우리는 하늘이 짠 5만 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발맞춰 쌓아가자고요 작은 손에 작은 손에 감성팔이 하는 건 위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부분적 자명에 취해가지고 부분적 자명만 강조하면서 감성팔이 하고 그렇죠? 사기치는 건 위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지들은 지들한테 권력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의 사리사용만 추구하는 것 부분적 자명 네 가지 기준 외우세요 위선자들의 네 가지 기준 간별법 부분적 자명만 얘기한다 그렇죠? 감성팔이 한다 결국 사리사용만 챙긴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다 이거 외우시면 위선자 보입니다 어승량 어차피 양심이 승리합니다 어승량 잊지 마세요 떠벌리기만 하면 돼 자기들이 큰일 하는 것처럼 사기치려니까 우리가 엄청 큰일 실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힘이 있을 때 뭘 해결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국민이 다 죽고 국민이 손해보는 거 알아도 자기들의 그런 브로커 짓에 반대되면 안 합니다 국민들한테 이루어도 절대 안 합니다 왜? 계속 국민들을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과 착취하면서 국민들을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 짓을 해야 되고 조폭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얘기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 좀 드릴게요 뭐지? 그 악플 날리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요 왜 오염수 문제건 수많은 문제들 오염수 문제건 지금 중국과 외교 단절에서 오는 잘못된 점 손해볼 거 러시아로부터 손해볼 거 또 한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의견들 지금 현 정부랑 다른 의견들이죠 비판하시라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짤려서 나가는 동영상에서 그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시면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제가 지금 정부 옹호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비판하시라니까 근데 위선자들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여야 가리지 말고 일관되게 비판하시고 일관되게 비판하시고 또 그러니까 항상 일관된 나는 자명한 관점에서 비판한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하시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비판하자고요 나라 망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을 왜 하는 겁니까? 나라 살리려고요 남한테 지적질을 왜 하는 겁니까? 남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되라고 비판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상식인입니다 양심까지도 안 가요 상식인이에요 상식 없는 자들이 함부로 비판을 해대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결국 선동질밖에 안 되니까 그게 감성 마케팅이고 부분적 자명과 감성 마케팅이 만나면 선동질이에요 선동질 제가 국힘을 왜 응원하겠어요 제가 국힘을 왜 국민의 짐 아닌가요? 국민의 짐 국힘이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얘기 드렸죠 국힘이 국민의 짐이라면 위선자와 그 위선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국민의 적이라고요 위선자와 선동꾼과 선동되신 분들은 국민의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자고 대칸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슴 뛰는 또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십니다 정각수행 열심히 하시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시니까 정각수행하는 나라 하느님이 도우시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더 신나서 도우실 것 같아요 정각수행까지 하면 오늘 비 오는 날 대칸민국 외친 것도 또 맛이 있네요 K-철학 누가 K-철학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K-철학은 홍익인간이고 인위해지고 14조요 몰겐자고 은금월 카스바경이며 적속인간 맡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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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